그녀의 불행을 갖게 된 최초의 사건은 겨우 19살 때 고향 마을에서였다. 그녀의 희비극의 일막이 되는 거룩한 남편의 전체의 죽음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은 봄날의 저녁이었다. 그녀는 그때 이 목사인 남편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계집아이에 불과하였다. 그런 그녀가 벌써 여러 해 동안이나 전처의 자리를 차지해왔으며 현재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토마스 하디의 아들의 거북권입니다. 토마스 하디는 영국 문학사상 빅토리아주 후기의 최고 작가로서 디킨스와 쌍벽을 이루는 19세기 영국 문학사의 거목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건축가의 길로 들어섰지만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하여 작가의 꿈을 키운 하디는 1874년에 광란의 무리를 떠나서로 영국 문단의 소설가로서의 확고한 취의를 갖게 되자 건축을 떠나 문필 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하디는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뜰 때까지 무려 60여 년을 작품 창작에 열중하였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철학과 사상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업적을 이뤄냈죠.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여러 비평가들로부터 비관주의적 운명론자, 염세주의자 또는 무신론자 등의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들으며 오해와 외로움 속에서 문학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귀향, 캐스터 브리지의 사랑, 테스, 비운의 주두와 함께 많은 장 단편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녀의 밤색 머리를 뒤에서 본다면 누구라도 놀랍고 신비롭게 여길 것이다. 새까만 깃돌소를 단 검은 수달의 가죽으로 만든 모자 밑으로 한 바구니의 골플처럼 긴 머리를 절묘하게 땋고 꼬고 사려서 멋진 모양을 연출했다. 어떤 사람은 이토록 정성들여 땋고 사렸다면 한 달이나 1년쯤 손을 대지 않기 위해 손질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루 밖에 가지 못한다. 잠자리에 들때면 모조리 풀어버리고 만다. 단지 하루 밖에 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수고를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머리를 자신이 손수 그렇게 매만졌다. 사실 그렇게 해줄 하녀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매우 정성스럽게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는 몸이 불편한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다. 젊은 부인으로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의자는 공원 음악당 앞에 잔디밭에 놓여 있었다. 따뜻한 6월의 오후 연주회가 열리고 있었다. 연주회는 작은 공원이나 큰 저택의 정원의 한쪽에서 열리곤 했다. 연주회는 곧 자선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는 활동이기도 했다. 이 대도시는 매우 복잡했으며 연주회에 대한 홍보를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시민들은 알아차리고 연주회가 열리는 잔디밭에 가득 모여들었다. 연주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청중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이 여인을 눈여겨 보았다. 그녀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리보다 유독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솜씨 좋게 만져진 머리, 새하얀 귀와 목덜미, 그리고 매끈하고 혈색 좋은 곡선은 뒤에 앉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용모가 아름다울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너무 높은 기대감에는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다. 여인이 고개를 돌려 슬쩍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사람들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답지는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생각보다 늙어 보였다. 그렇지만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매력이 있었다. 옆에 서 있는 열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를 속삭였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상세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 소년은 명문 사립 중학교의 교복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 근처의 사람들은 소년이 여인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은 일부러 그녀의 곁을 지나서 돌아왔다.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 분비는 사람들 틈에 끼어 휠체어가 나가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마치 그들의 시선을 기대라도 한 것처럼 상냥한 갈색 눈동자를 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드디어 그녀도 공원 밖으로 나와 도로를 지나서 학생과 함께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녀가 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몇 사람은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은 그녀는 이웃 교구에 사는 목사의 후처로서 전룸발이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기막힌 사연을 지녔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소녀는 아버지 혼자서 쓸쓸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그녀가 말하였다. 좋으니까가 아니라 좋으셨으니까예요.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까다롭게 말트집을 잡았다.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죠. 어머니는 아들을 탓하지도 않았으며 얼른 아들이 지적한 말을 고쳤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입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닦으라고 아주 상냥하게 말했다. 소년의 입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것은 남들 모르게 살짝 먹다가 묻힌 것이었다. 그 가엾은 여인과 소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의 업법은 그녀의 차림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었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고향은 런던에서 약 50마일쯤 떨어져 있는 북부 외색수 한 구석에 있는 추청 소재지인 올드브리컴에서도 조금 더 가야했다. 그곳은 키미드라는 시골마을로 교회와 목사 사택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 고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소년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전천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으나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녀는 같은 마을에 살고 계신 부모님께 이 슬픈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저녁 무렵에 집을 나섰다. 그녀가 하얀 문을 열고 뜰로 나와 저녁로를 받으며 서쪽에 들어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한 사나이가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매우 놀란 듯이 수선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오, 쌤! 깜짝 놀랐잖아! 젊은이는 정원사로 둘은 잘 아는 사이였다. 그녀는 집안에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젊은이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두 젊은 남녀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으므로 아주 초연하게 단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얘기할 뿐이었다. 이 사건은 그들과 그다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 댁에 있을 거요? 사나이가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었다. 글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녀는 부모님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사나이도 그녀를 따라 함께 걷고 있었다. 어느새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뿌리쳤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팔을 허리에 감아왔고 이번에는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사랑하는 소피, 그 집에 계속해서 있을 건 아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도 가정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어머, 샘, 왜 그렇게 급히 서두르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당신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괜히 자기 맘대로 남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그럼 나는 다른 사람처럼 프로포즈를 해서는 안 되나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자 사나이는 작별인사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고 몸을 구부렸다. 샘,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완강하게 말했다. 오늘은 보통 날 밤하고는 달라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키스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를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호라비가 된 목사의 나이 그때 마흔 살이었다. 그는 집안이 좋은 데다 딸린 어린아이도 없었다. 이 지방에는 토착 지주가 없었다. 그는 대학 교수 정도의 봉급을 받는 성징록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의 눈길을 피하는 그의 버릇은 날로 심하여졌다. 바깥 세상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넘쳤지만 그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아내가 죽었어도 그의 가정은 그대로였다. 요리사며 하인들은 모두 그대로였다. 이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 목사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아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한 사람밖에 없는 가정에서 그토록 많은 하인이 필요 있겠느냐는 말에 수긍을 하여서 하인을 줄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잔심부름을 하는 소피가 먼저 그에게 떠나야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유가 뭐지? 샘 홉슨이 결혼하자고 해서요. 그래? 너도 결혼하고 싶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가정을 가져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들 중 누군가는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녀는 다시 말했다. 절 내보내지 않으신다면 당장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샘과 말다툼을 했거든요. 목사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가끔 그녀의 부드러운 태도를 느낀 적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를 자세히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고양이 새끼같이 가냘프고 상냥하게 생긴 계집아이였다. 그녀는 그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의 한여였다. 만일 소피가 나간다면 어떡할까? 그러나 소피는 나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전처럼 돌아왔다. 목사 투아이코트 씨가 병이 나자 소피는 직접 식사를 가져왔다. 어느 날 그녀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층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책반을 든 채 층계에서 굴러떨어져서는 다리를 삐게 되었다.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고 의사를 불러왔다. 목사의 병이 나았을 때에도 소피는 오랫동안 일어나질 못했다. 그 후 그녀는 많이 걷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서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웬만큼 다리가 낮게 되자 그에게 말하였다. 뛰지도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니 이제는 자신이 할 일이 없으므로 마땅히 떠나야 하는 게 도리라고. 그리고 숙모가 재봉사로 있는데 앉아서 하는 일이니 그것을 배울 거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목사는 그녀가 자기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 아무리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입술이 자신의 볼에 닿는 것을 느꼈고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숭배에 가까운 존경심을 품고는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무리 그의 몸을 피하고픈 마음이 있었더라도 그녀는 그토록 거룩하고 위험있게 보이는 그를 감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다. 맑게 개인 어느 날 아침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들 두 사람의 결혼 예배를 올리게 되었다. 교회의 창들은 활짝 열려 바깥에 상쾌한 공기를 불러들였으며 새들은 쫑알쫑알 노래 부르며 지붕의 들뽀에서 놀고 있었다. 목사와 이웃교구의 목사보가 들어왔으며 그 뒤를 이어 두 사람의 입회자가 따랐다. 그리고 사회자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새로 부부가 될 이들이 들어왔다. 투아이코트 씨는 이 결혼으로 인해 소피의 온순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전과 같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런던 남부의 어느 교구에 목사직에 있는 친구와 서로 목사직을 빠빠꾸기로 한 것이다. 그들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그곳으로 떠났다. 그들은 숲과 관목 덤불과 영지가 딸린 아름다운 집을 버리고 거리에 위치한 좁고 누추한 집에 들게 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종소리 대신 귀에 거슬리는 언제나 똑같은 단조로운 종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부부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주위의 눈총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누추하고 불편한 집에 머무는 불편을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었다. 소피는 남자라면 누구나 사귀고 싶어 할 만큼 매력이 있는 여자였지만 한 사람의 숭녀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여자였다. 부엉일에서나 예의 범절에 있어서는 남을 할 데가 없었으나 교양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다. 남편은 결혼해서 14년 동안을 그녀를 가르치니라 무척 애를 썼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는 워즈와 워의 용법에 대해서 혼동하였다. 몇 사람 안 되는 주위의 친지들은 그녀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새 꽤 성장한 아들이 어머니의 모자란 점을 알아채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조금 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을 걸려서 머리를 닦기도 하고 빼만졌다. 그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녀의 머리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제 사과같이 싱싱하던 그녀의 볼도 그 빛이 퇴색되었고 다리도 본래의 힘을 찾지 못해 걷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은 살기가 편리한 런던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보다도 스무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요즘은 병까지 얻어 괴로워하고 있는 지경이었다. 오늘은 아내가 아들 랜돌프와 함께 음악회에 가도 될 만큼 그의 병세는 좋아진 듯 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그녀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다. 트와이코트 씨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런던의 남쪽에 있는 묘지에 눕고 말았던 것이다. 만일 그 묘지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년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이제는 학교로 돌아갔다. 세월이 흐르고 주위 환경도 변해감에 따라 소피도 나이를 먹어 외모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었지만 행동이나 생각은 조금도 성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위로부터 어린의 지급을 받았다.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얼마의 돈에는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도 자신이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재산을 은행에 신탁해 놓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시켜서 장차 훌륭한 성직자로 만들 심산이었다. 그녀는 먹고 나면 하는 일이 갈색의 머리를 땋는 일이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방학이 되어 아들이 돌아오면 맞을 수 있게 집이나 지키고 있으면 되었다. 나이가 많았던 남편은 아내보다 자기가 훨씬 먼저 죽으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교회와 목사관이 있는 자리에 그녀의 소유로 별장 양식의 집을 사두었었다. 이 집은 두 세대가 살게끔 칸막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 집은 그녀의 소유였다. 그녀는 이 집의 창가에서 앞에 있는 잔디밭을 내다보기도 하고 행길의 사람과 마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또 2층 창가에서 몸을 내밀고 그을은 나무들과 안개 낀 대기 소란스러운 행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기도 하였다. 아들은 기족적인 학문과 고전문법 등에는 아주 등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에 대한 동정심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그것이 풍부했고 자연과 친밀했던 아이. 그녀는 아들의 그런 면이 참 좋았었다. 이제 아들은 얼마 안 되는 동정의 범위를 돈 많고 주위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아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소피가 사는 곳에는 중소상인들과 하급 점원들이 득식을 거리는 교회였으며 그녀의 유일한 상대는 자기 집에 두 하인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로는 그나마 있었던 침이마저 잊어버렸으므로 신사인 아들의 눈에는 한심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어머니의 뜨거운 애정에 비한다면 이러한 결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들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철이 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철이 안 날지도 모른다. 만일 그가 집에서 어머니와 쭉 지내왔었더라면 어머니의 애정을 한몸에 받으며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는 아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애정은 가슴 밑바닥에 간직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생활은 너무나 쓸쓸하였다. 마음대로 산책을 나갈 수도 없었고 여행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런 생활 가운데 또다시 1년이 지났다. 그녀는 한 길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고향 생각에 잠겨있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 설사 들에 나가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다. 그녀는 몸을 그다지 움직이지 않으므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그녀는 밤 중이나 이른 새벽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행기를 내다보는 것이었다. 거리에는 가로등들이 누군가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보초들처럼 쭉 늘어서 있었다. 항상 새벽 1시쯤이면 행렬 같은 것이 지나갔다. 배추를 가득 실은 시골 마차들이 코븐트 가든 시장으로 가는 것이었다. 앞뒤로 쭉 늘어서서 달리는 마차에는 양배추와 수북이 쌓여있는 완두콩이 들어있는 광주리들 하얀 무의 피라미드 등 각종 농산물이 늙은 말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었다. 그 늙은 말은 모든 동물들이 잠들어 있는 지금 이 고요한 시간에 왜 언제나 이래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마을이 울적하고 신경이 예민하여 잠 못드는 밤 이런 광경을 내다보고 있으면 가끔씩 동정심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 싱싱한 야채들이 가루둥 밑을 지날 때 싱싱한 빛을 바라던 것이나 수마일의 여행으로 말의 몸에서 김이 무락무락 올라오며 땀으로 번질거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마차를 몰고 가는 농부들은 이 거리에 상인들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어떤 매력까지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사나이가 마차에 감자를 가득 씻고 가면서 한길에 들어선 집들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나이가 기억에 남으며 전혀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마차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 마차는 갈색의 구식마차라 눈에 십살이 띄었다. 그녀는 사흘 후에 그 마차를 다시 볼 수가 있었다. 그 사나이는 그녀의 짐작대로 예전에 케미디의 정원사로 있었고 한때 그녀에게 청원까지 했었던 샘 홉슨이었다. 그녀는 가끔씩 그 사나이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오막살이 생활이 지금까지의 생활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녀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쓸쓸한 생활에서 그의 출현은 그녀에게 커다란 흥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흥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았다. 채소 장소들은 새벽 1시나 2시쯤이면 반드시 시내로 들어왔지만 언제쯤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마차는 차와 사람들이 붐비는 낮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오가 가까울 무렵에 한 대 마차가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때는 4월이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바느질 거리를 들고 앉았지만 눈은 거리로 향해 있었다. 그때 10시와 11시 사이에 그녀가 기다리던 마차가 짐을 풀고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샘은 앞만 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마차를 물고 있었다. 샘 그녀가 큰소리로 불렀다.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감돌았다. 그는 소년을 불러 말 고삐를 잡게 하고서 그녀의 집 창 밑에 다가와서 섰다. 샘 내가 뛰어내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 하며 그녀가 말하였다.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이 거리 어느 모퉁이쯤 살고 계신 줄은 알고 있었지요? 투하이코트 부인 이렇게 대답한 그는 자신이 이곳을 지나게 된 사연을 짧게 설명하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올드브리컴 근처에서 채소를 재배 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지금은 런던 남부에서 채소밭을 하는 사람의 지배인을 맡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쯤 채소를 씻고 코븐트 가든으로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1,2년 전에 올드브라컴 신문에서 옛날 케미디의 목사가 남부 런던에서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더욱 궁금해졌으며 지금의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들은 마치 아이들처럼 북부 위색스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지중에 현재 자신의 신분으로는 샘과 같은 사나이와 너무 허물없이 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 어느새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이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트와이코트 부인 당신은 지금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것 같군요. 사나이가 말하였다. 예 물론이죠. 남편을 재작년에 잃었어요. 꼭 그런 것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가 고향이죠. 이 집은 제 소유랍니다. 당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사실은 고향이 우리의 고향이 그리워요. 난 다시 한 번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순간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신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저에겐 몹시 귀여운 아들이 있답니다. 지금은 학교에 가했죠. 학교는 가깝습니까? 이 근처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죠. 아니요. 그런 별벌일 없는 학교는 아니에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사립으로 영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부인이 오래전에 숙녀가 되셨다는 것을. 아니 난 숙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빨아였다. 전 결코 숙녀가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신사예요. 그래서 그는 아 어찌나 귀찮게 구는지 못 견딜 지경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르지 않고 창문을 지켜보다가 그와 몇 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유일한 옛 친구와 거리를 거닐면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집 앞에 세워둔 채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까웠다. 6월 초순경의 어느 날 밤이었다. 며칠 만에 그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창틀 위에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와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하였다. 함께 바람이라도 쏘이지 않겠어요? 아침에는 마차에 양배추를 절반밖에 싣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코븐트 가든까지 타고 가지 않겠어요? 양배추 단위에 자리를 깔고 앉으면 그다지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일어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그녀는 곧 흥분으로 몸을 떨면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애투와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난간을 잡고 옆 걸음으로 간신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현관문을 열자 샘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다. 샘은 억센 팔로 그녀를 번쩍 안아 작은 앞마당을 가로질러 그녀를 마차 위에 앉혀놓았다.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밤이었다. 곧고 평범한 한길은 끝없이 펼쳐진 듯 보였으며 길 양쪽에 가로등만이 쭉 늘어서서 그들을 막고 있었다. 이런 시간에는 도시도 시골처럼 공기가 신선하였다. 샘은 그녀를 태우고는 조심스럽게 마차를 몰았다. 그들은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샘은 옛날처럼 그녀에게 끌리는 것을 느끼고는 자신을 억제하곤 하였다. 그녀 또한 그런 그를 느낄 때마다 지금의 신분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말이지 집에 있으면 너무 쓸쓸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즐거워지는군요. 다음에도 또 나오시면 되잖아요. 투하이코트 부인 낮에는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죠. 서서히 어둠이 거치고 날이 밝아왔다. 일찍 일어난 참새가 바쁘게 날아다니고 그들 주위에는 점점 집들이 많아졌다. 그들이 강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이미 환하게 밝았다. 그들은 다리 위에서 성폴 사원 쪽에서 아침 햇살이 반짝이며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강물도 그쪽을 향해 반짝였고 배는 한 척도 움직이지 않았다. 코븐트 가든 근처에서 그들은 작별 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승용차 마차에 태웠다. 그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발을 절룩거리며 열쇠로 문을 열고 아무도 모르게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샘은 그녀에게 삶의 기쁨과 용기를 준 것이었다. 그녀의 두볼은 다시 발각해 상기되었다. 그녀는 아들이 아닌 보람을 찾은 것이다. 그녀는 조금 더 불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관습상 옳지 못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그녀의 머리에서 차츰 잊혀졌다. 그녀는 그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난 날 그녀는 그에게 그토록 쌀쌀하게 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었노라고 말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계획을 한가지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는 런던의 일자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고향인 올드브리컴에서 직접 채소가게를 운영해볼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땅한 가게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샘 그럼 그렇게 하시지 그래요? 그녀가 시큰둥하게 말하였다. 그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오랫동안 숙녀로 지내신 당신이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군요. 그녀는 당황해하며 말하였다. 당신만 내 곁에서 도와준다면 그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잠깐씩만 뒷방에 앉아서 유리창으로 내다보면서 물건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다리가 불편한 건 상관없어요. 소피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그는 애원하듯이 말하였다. 샘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만약 나 혼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어서라도 말해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샘 당신의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어요.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 아이는 죽은 남편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 아이는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그 아이에게 의논해 보겠어요. 그야 좋은 방법이죠. 샘은 그녀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피 트와이코트 부인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이 있지요. 당신은 잘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샘의 마음은 흡족하였다. 그는 즐거운 기분으로 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못하였다. 아들 랜돌프에게는 입도 떼지 못할 것 같았다. 만약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가 되면 그녀가 무엇을 하든 아들에게 별로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았다. 과연 그녀의 그런 생각들을 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아들이 반대한다면 그녀는 과연 아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 사립중학교 간의 연례행사로 크로켓 시합이 로드 운동장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샘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지만 샘은 그녀를 올드 브리컴에 데려다 주었다. 투아이코트 부인은 꽤 생기 있어 보였다. 그녀는 랜돌프와 함께 시합 구경을 나섰다. 그녀는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그녀는 관중들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지금이 그 문제를 얘기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 아들은 경기에 열중에 있기 때문에 집안일 같은 건 대수롭게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갑자기 더 명랑해졌다. 그들은 이렇게 나란히 거닐면서도 서로 동떨어진 생각을 하며 7월의 눈부신 태양 아래 있었다. 주위에는 아들과 같은 제복을 입은 또래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로 붐볐으며 또한 커다란 사륜 마차는 아무데나 늘어서 있고 바닥에는 갖가지 음식 찌꺼기들과 음료수 병이며 컵 접시 넵킨 등이 늘려 있었다. 그리고 마차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처럼 초라한 어머니는 한 명도 없었다. 만일 랜돌프가 신분이니 체명같은 것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 안에서 한 선수가 베트로 공을 살짝 쳤는데도 그의 가족과 친척인 듯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렸다. 랜돌프는 무슨 일이 일어난 나를 보기 위해 껑충 뛰어올랐다. 소피는 마음속에 준비해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는 날 저녁 교회의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드디어 그녀는 침묵을 깨뜨리고 재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들이 완전히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라는 조건을 달아 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부드럽게 말하였다. 아들은 전혀 어머니를 탓하지 않고 상대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녀는 뻐뭇거렸고 아들은 의아해하며 말하였다. 이왕이면 양아버지 될 뿐이 신사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신사는 아니야. 그녀는 수줍은 듯이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지.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아들의 얼굴은 잠시 굳어지더니 곧 상기되면서 책상에 엎드려 크게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이제는 품안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녀의 어린애였던 것이다. 그녀는 어린애의 등을 두들겨주고는 자기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들은 다소 진정되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방문을 잠그고 말았다. 어머니는 열쇠 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며 아들을 불렀다. 아들은 한참 후에야 겨우 대답을 하고는 이렇게 외쳤다. 아 이게 무슨 창피람 난 이제 끝났어. 농부라고 시골뜨기를 우리 가문은 이제 끝났어. 그만 해라. 내가 잘못했구나.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녀도 애처됐다. 그의 여름 랜돌프가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샘으로부터 편지가 따라왔다. 그는 뜻밖의 운좋게도 손쉽게 가게를 사들였다고 알려왔다. 그가 운영하게 될 가게는 과일과 채소를 함께 취급하는 곳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가게였다. 그곳은 그와 그녀가 함께 살 보금자리가 될 만하다고 했으며 그녀를 만나러 오겠다는 얘기도 씌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루한 가을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휴가 때 랜돌프가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젊은 신사는 무조건 반대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흘렀다. 그 후 다시 그 말을 꺼냈으나 아들이 다 듣기도 전에 반감을 표시했으므로 어머니는 그만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 말을 꺼냈다. 이렇게 4-5년 동안이나 그녀는 아들에게 애원을 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였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 샘은 하루빨리 구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 옥스퍼드 대학생이 된 소피아들은 부활절 휴가를 받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복사가 되면 가정을 갖게 될 것이며 무식한 자신은 아들의 짐만 될 뿐이니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 그는 그는 자신이 자신이 없는 동안에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지를 걱정되었으나 어머니의 방식에 대한 분노와 경멸로 인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들은 마침내 어머니를 자기 침실에 마련되어 있는 십자가와 재단 앞에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자기의 허락 없이는 세미얼 홉슨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돌아가신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아요. 불쌍한 여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성직에 임명되고 목회가 바빠지면 두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는 빗나갔다. 어머니가 성실한 채소 장수와 결혼해서 소박하게 산다고 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받은 교육은 그러한 인간애를 모조리 말렸으며 아들을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다리는 날마다 그 기능을 상실하여 이제 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은 아주 없어졌다. 그녀는 집안에 갇혀서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왜 샘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4년이 지났다. 올드브리컴에서 가장 큰 채소가게 앞에는 한 중년 신사가 서 있었다. 그는 상점의 주인이었다. 그는 보통 일할 때 입는 옷 대신에 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가게의 문은 일부가 닫혀 있었다. 정거장으로부터 장례 행렬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행렬은 그의 가게 앞을 지나 케미드 마을을 향해 시내를 빠져나갔다. 중년 중년 신사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었고 연구차가 지나가자 모자를 손으로 벗어 예를 표했다. 연구차에서는 말숙한 차림의 한 젊은 목사가 먹구름처럼 험악한 눈초리로 거기 서 있는 상점 주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멘